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078명으로 역대 최다인데요. 정부는 단기간에 확진자 수가 1,200명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저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터넷에서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고 현 상황을 검색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팬데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죠. 2위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언택트였습니다. 사람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성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아, 코로나19가 우리의 언어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가 힘겨운 사토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부 초대석 시간에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배우 정혜리 씨와 함께하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죠. 자, 교통사고 관련 상담도 받습니다. 과실 비율 궁금하신 분들, 또 보험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라는데 맞는 건지 헷갈리는 분,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댓글 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YT 뉴스 FM 슬기론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 코로나19로 매일매일 쉽지 않은 날들,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 모두를 응원하는 책의 한 구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신간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 중 한 구절인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이 책의 저자, 배우 정혜리 씨를 만나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또는 연기, 인생에서 궁금한 내용들도 좋고요. 배우 정혜리 씨에게 궁금한 내용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몇 분 저희가 선정해서 신작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배우 정혜리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게스트분들 오시면 긴장 잘 안 하거든요. 아, 진짜요? 스타일이 좀 방송을 막 하는 스타일이어서 오늘 유독 긴장이 돼요. 왜요? 왜요?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시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 월드 땡땡이라는 업체에게 후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업체라니요? 업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기관에 이렇게 후원을 좀 하면서 어린 친구들을 좀 돕고 있어서 저에게는 좀 기관이 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게 최고니까요.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교통사고 당하신 거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1년 정말 거의 1년 됐네요. 갈비뼈 쪽에 좀... 5개, 5대라 그러나요? 5대죠. 5대. 이제는 좀 회복이 됐어요. 다행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도 뭐 다른... 다 똑같죠. 어차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가졌던 일상들이라는 것들은 조금씩 좀 모습이 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어가고 촬영장에 촬영을 하러 가긴 하나 아마 조심스럽고 또 누군가가 밀접 접촉자 나왔다 하면 촬영을 또 중단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을 저도 좀 덜 만나려고 애로 쓰고 또 이렇게 또 책이 나왔으니 이것도 또 사실 인센트 전부도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또 알리는 일에도 좀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지난번 축복 이후에 7년 만에 책을 내셨는데 세월 참 빠르죠? 아세요? 그거? 세월 빠른 거?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그동안 7년간의 일상이 이 책에 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간에 살면서 일일이 미주얼 고주얼 다 얘기하진 않았으나 큰 일들이 이제 겪어지기도 하면 좀 생각도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일상이 다 담을 수는 없겠죠. 책 한 권에. 그러나 저의 시선이 좀 바뀐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에 다르게 좀 표현이 되거나 반추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방금 읽은 내용이 살아내는 풍경 중에 일부인데 어떤 상황에서 쓰신 글입니까? 진짜 보면 우리가 다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수에 오리들이 지금 사실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진을 보실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보면 오리들이 이렇게 되게 한가루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잖아요. 호수에 오리들. 그런데 지금 멀리 있어서 요새는 스마트폰이 다 이렇게 가까이 찍어지니까 아니면 찍어서도 확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봤더니 이 아이들이 뭐 꽁지를 하늘로 쳐들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나는 지금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지만 누구나가 다 그 모습도 멀리서 보면 그냥 아름다운 풍경스러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7968번님께서는 와 에리언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식혼 그리워하는 애청자라고.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식혼이라는 게 뭔가요? 네. 제가 이 땡땡 방송에서 꽤 오랫동안 시 콘서트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올해 또 진행을 했었죠.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특별한 애정관계가 있었죠, 우리는. 책 제목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입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좀 읽어봤는데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얻는 감사와 행복, 이런 감정들이 곳곳에 좀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책 제목대로 매일매일 일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감사한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의 감삼을 모르고 살다가 무슨 큰 일이 생기면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 뭐 우리 모두가 코로나라는 정말 거대한 아이를 만나가지고 그 전에 우리 살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되었던 친구를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냥 우리 오늘 한 번 이러면서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평범한 일산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쩌면 내 옆에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감사해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겼죠. 저도 지금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2019년부터 지금 올해까지만도 드라마 7작품 하셨고 거의 매년 계속 쉬지 않고 드라마를 계속 했으니까요. 게다가 꾸준히 이웃도 없는 활동하시고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신데 책은 도대체 언제 쓰시는 겁니까? 뭔가를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느껴진다면 사실 글로 표현하는 건 저는 또 금방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짬짬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사진 같은 건 이 색이 거의 대부분 사진과 더불어서 그거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진은 이건 나한테 되게 이야기를 준다 싶은 아이들은 산책을 하다가도 만나면 좀 찍고 주변에 이렇게 보다가도 어머 저 아이는 왜 저러고 있지? 이러면서 찍기도 했었는데요. 글을 쓰는 거는 올해는 좀 사실 올해 아프리카를 좀 다른 데보다 기려고 정말 시간을 미리 조금 확보를 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드라마 하는 것도 뭐가 좀 막 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빈틈을 좀 시간들을 모아가지고 아예 그냥 앉아서 이걸 좀 써버리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썼던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은 속초에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휴식 없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제 충전의 시간은 충분히 좀 가지셨나요? 속초에서 거의 대부분 글을 썼어요. 아 거기서 쓰신 거군요? 네네네. 아니 글 쓸 때 좀 일이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니면 좀 충전이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저는 그 진짜 제가 현장을 그렇게 떠나 있었던지가 기억이 없을 만큼 워낙 바쁘셨습니다. 예예예. 제가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못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일 중독인 거죠. 그거를 좀 벗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였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이거 동시에 한번 어찌 해보자. 그래서 그 글을 쓰는데 뭐 막 쥐뜨듣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정말 제가 관광객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그마한 집에서 진짜 동네 사람들처럼 또 특히 이제 뭐 마스크를 다 쓰고 이러니까 사람들 볼 일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그냥 산책하고 동네길 어슬렁거리고 집에서 밥해 먹으며 그런 시간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산책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글도 썼지만. 글도 썼지만. 글도 썼지만. 글도 썼지만. 글도 썼지만. 뭐 서울에 또 일 때문에 잠깐 왔었어도 뭐 그렇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올해는 이렇게 휴식의 시간도 가지셨지만 1978년 데뷔 이래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토털 사이트에서 출연하신 작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작품이 너무 많으셔서 한참 내려다 봐야 다 볼 수 있었는데 혹시 그동안 몇 개 작품 정도 하셨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냥 없고 저는 몇 개를 했다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꽤 많은 작품. 근데 뭐 작품이 다 올라가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기 그렇던가요? 좀 여담입니다만. 한 방송국, 타방송국에 내가 매일 기쁘게 아직 프로그램 출연하십니까? 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안 하시고. 그것도 2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꽤 오래 하신 것을 알겠는데. 제가 거기 잠깐 진행을 한 적이 있어서 여쭤봤고. 출연한 작품 숫자도 뭐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작품입니다. 최근에 몇 작품 짚어봐도 사랑의 불시착. 네, 네. 리정혁 동무의 어머니로 나오셨고. 그랬죠. 이야, 스카이캐슬. 네. 밥 잘 사주는 예쁜 눈. 거기는 뭐 그냥 잠깐 까명할 거고. 아니, 작품 고르실 때 이게 감이 오세요? 성공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을. 그리고 시작할 때 우리가 완작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했던 작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랑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선정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하기도 하지만. 또 아니면 내가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뭐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하신데 중에는 저도 가끔 드라마 볼 때 놀랄 정도로 악역에도 굉장히 대단하신데 사실 좀 돕는 활동을 또 많이 하시니까 이런 대역이 좀 꺼려질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간혹 그것들이 이렇게 같이 헷갈려 하시는 분 특히 어르신들 그런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완벽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연기는 그냥 그거는 연기일 뿐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저걸 잘 모를 때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나쁜 사람을 파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정혜리 씨에게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호시 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구서 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9번님께서는 배우 꽤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냐 이런 또 질문을 하셨네요. 그냥 저는 그 자체가 감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었고 또 시작 자체도 저는 연기를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고 진짜 감사하게 응모를 했는데 이제 상을 받고 시작을 했다가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보람은 많은 분들이 줄은 사랑이 사실 보람이죠. 그 보람인데 그래서 어쩌면 제가 더 나누려고 했던 것도 저는 받은 사랑이 많으니 이거를 돌려야 하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보람일 것 같아요. 연기만큼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해 오신 분야가 저도 개인적으로 기관이 되고 존경하는 분인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혜리 배우를 만나려면 나눔의 현장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체력적으로 괜찮으세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연기하면 연기에 거기서는 그것만 집중을 하고 그 현장 나눔의 현장에 가면 사실 그것만 집중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하지요. 물론 이제 제가 연탄 봉사 이런 것도 하는데 아주 예전처럼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가는 건 사실 힘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것도 많이 하다 보면 좀 노하우가 생겨서. 그렇군요. 아 연탄 너무 힘들던데요 저는. 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탄 자체에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못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노하우가 있군요. 네. 리어카. 힘을 약간 뺀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지게를 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기고. 이제는 어쨌거나 그 현장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리어카만 끌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수대만 끌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저도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기를 늘 안아줬지만 이제는 큰 아기를 내가 계속 안을 수는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236번님께서는 선생님 예전에 1대100 퀴즈 나오셨을 때 1,0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대체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몇 명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지금 그때 1,000명은 아니었을 거고요. 잘못 기억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 1,000명은 아니었고. 1,000명이었습니까? 1,000명이면 3,000만 원입니다. 매달. 그냥 꽤 많은 아이들을 했었고요. 지금 애석하게도 그 아이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줄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아프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서. 그런데 그거 당연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들께도 할 수 있을 때 하실 만큼 하시고. 맞아요. 나중에 못할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걸 다 할 수, 되게 버거운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이거조차도 또 참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현재는 아이가 조금 줄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와서 숫자 얘기는 안 하려고요. 점점 줄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숫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나는 못하는 건가라는 얘기도 하셔서. 그렇네요. 아니요. 그게 정말 아니고 진짜 단 한 명, 한 명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도 후원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그런데 그 절차가 한 두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그 친구들, 제가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사실 선뜻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마음도 그렇고 혹시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성장을 해서 우리 배우님 찾아온 친구들도 있습니까? 국내 아이들은 그렇게 어린, 이제 원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같이 보는 아이였으니까 당연히 그 아이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퇴원해서도 그다음에 이렇게 만난 아이들이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서 만난 아이들도 몇 명의 아이들이 있고 또 만난 아이들은 제가 다 그 아이들을 품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변한 아이들, 너무 깜짝 놀라는 변한 아이를 사실 올해는 못 갔잖아요. 그런데 현지 직원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두 번 만난 아이도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가웠죠. 그렇군요. 자, 0900번님께서는 참 힘이 있으시고 청순함과 동시에 강인함의 느낌은 끝까지 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글도 쓰시고 큰일 하십니다. 자원봉사도 많은 분들의 또 멘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응원의 문자도 주셨습니다. 책 제목은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인데 지나오신 시간들을 노트에 쓴다고 생각하면 좀 흰 종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지내오신 것 같습니다. 책에서 삶을 되감을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좀 들어오던데 삶을 좀 되감을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신 순간이 있으실까요? 되감을 수 없어요. 뭐 작가 이런 질문을 넣어놨지? 되감을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 카피루 차실 쓴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 다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살아오잖아요. 그게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게 차선을 택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정말 나를 또 지금의 나를 이끌어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카페에 썼던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는 게 다양한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되감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어서 저는 앞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오랜 단인 치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은 자리에 오래 있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오래 계셔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작품 속에서 오래오래 뵐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배우 정혜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12월 15일부터 친환경 차량인 수소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쪽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는군요. 자, 노래 한 곡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It's the most wonderful 노래가 제목이 끊겨서 이 노래 일단 듣고 잠시 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노래 저희가 서울시 연결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연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우 정혜리 씨와 함께 축복 관련된 또 노래 책 제목도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인데 저희가 축복 관련된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1부를 좀 맺을까 합니다. 이소라, 유희열, 윤도현과 노홍철이 함께 부른 축복합니다 전해드리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 서울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 소식 준비했었는데 조금 전에 1부에서 연결이 안 됐습니다만 연결이 지금 됐다고 하네요. 자, 어제 15일부터죠. 친환경 환경 차량인 수소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자세한 내용 이형규,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어제부터 수소버스의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제 2020년 12월 15일부터 수소버스 한 대가 서울시내버스 370번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3대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연내로 총 4대의 수소버스가 서울 도심을 달릴 예정입니다. 그 370번이라는 노선에 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 한 2만 7천여 분의 시민이 이용하시는 많은 승객분들이 이용하시는 노선이고요. 강동구 상일동에서 출발을 해서 군자역, 신설동역, 종료를 병원해서 녹색교통 지역을 관통하는 서울시의 대표 노선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은 201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수소버스 한 대가 선도적으로 시범 운행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수소버스 도입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소버스가 가장 친환경적인 차량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네. 수소버스의 그런 특성이 사실은 가장 친환경적인 차량이라고 보이는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수소버스가 스택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유입을 해서 산소와 수소가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전환된 전기 에너지를 통해 모터를 가동하는 차이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흡입을 하고 그러면서 미세먼지 막을 통해서 걸러낼 미세먼지를 필터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순수한 물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공기 정화 기능까지도 있고 그리고 또 수소버스의 주행 중에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인 차량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효과가 상당한데요. 수소버스 한 대가 연간 한 8만 6천 킬로미터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약 41만 킬로그램의 공기를 정화를 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알려져 있고요. 이 양은 성인 한 70여 명 분이 한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소버스의 충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따로 충전소가 있나요? 네. 현재 버스 공영차구지에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공영차구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소충전소를 이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70번 노선이 강동구 상일동에서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H강동 수소충전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충전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소충전소도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강동수소충전소를 운영을 하지 않던 오전 이른 시간에 충전을 해서 기존 수소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전 6시 9시까지 충전을 함으로써 수소버스도 원활히 충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형규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이분은 상담을 통해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각종 교통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교통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주운전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동승자도 함께 처벌이 되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 이외에도 횡단보도를 걷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떨어져 사고가 났을 때 등등 교통사고, 교통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담문호시 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고사업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또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근데 이번 주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실외활동은 거의 못하고 사무실에 가만히 있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나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만, 수요일 왜 이렇게 금방 올까요? 우리 아나운서님 정말 열심히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러시는 분도 많을 텐데. 변호사님도 여기 방송 딱 오시면 오늘 또 할 차례가 됐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시니까? 좀 빨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눠봤잖아요. 음주운전 처벌 상당히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윤창호법도 시행이 되고 있고. 실제 처벌도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네, 사실 법정형, 법에서 정한 형은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 기준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 것이고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인데 실제 처벌은 이 부분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법에서 정한 형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님이 송구할 때는 대법원 양령위원회에서 만든 양령기준을 참고해서 송구합니다. 법정형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양령기준을 본다면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양령기준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교통사고치사 양령기준을 끌어다가 송구할 때 참고하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되는 거 아니지만 거기에 벗어나서 송구를 하려면 판결문에 그걸 써야 되거든요.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치사 양령기준에 따른다면 가중사역이 있어도 1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 송구하다가 그나마 올해 7월 달에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양령기준이 대법원 양령기준위원회에서 만들어졌는데 가중사역이 있어도 4년에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민의 법감정에는 많이 못 미치는데 이걸 다른 죄와 비교한다면 쉽게 말해서 살인죄. 어떤 사람의 생명이 침해당한 건 똑같으니까 살인죄 같으면 보통 유형의 살인죄에 대해서 가중사역이 있으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형하고 4년에서 8년의 징역형. 엄청난 차이를 보이거든요.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처벌에 대해서 실제로는 처벌이 약해요. 아니 지금 실제 양형기준과 법정 형량, 괴리감이 너무 큰데 처벌이 이렇게 약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결국은 이 음주운전 자체를 고위범으로 보지 않고 과실범으로 보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처벌 되어 있지만 고위교통사고를 안 보고 과실교통사고를 보고 음주운전까지는 고의로 보거든요. 술 먹고 운전했다. 그거는 너 수술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사고 낸 거. 이것까지는 일반적인 과실교통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나라도 비교해 볼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주에서는 1급 살인죄로 보고 무기징역형으로 처할 수 있도록 기증되어 있고요. 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작년에 한 여성이 일가족 3명을 사망케 한 사건에서 50년형을 송구한 바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거죠? 네. 이렇다면 이제는 또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과실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고의범으로 보고 아니면 고의범에 준해서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왜 이걸 과실로 처리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또 이제 법을 배우신 분들은 또 이게 또 치밀하게 따집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가지고 이 원인에 있어서 술 먹었을 때 그때 본인이 자유로웠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범죄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를 든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상당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 전달책이 있고 인출책이 있고 통장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뭐 통장 빌려주고 돈 찾아주고 갖다주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공범으로 처벌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부분을 무조건 과실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고위교통사고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법은 술에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결국은 범죄에 대해서도 간다고 주치감경. 주치감경에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심신미약해가 주치감경을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음주운전에서 처벌하려고 음주운전 그 자체에서 처벌하고 교통사고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윤창호법 적용되게끔 가중하도록 했는데 실제 적용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살인. 맞습니다. 자, 그 함께 살펴볼 사례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인데 대학생 2명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자,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에 가해자들의 형사재판 선고일을 안내받게 됐는데 가해자들 합의 전화 몇 번 정도 걸어온 게 전부고 구속도 안 됐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는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야 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해당 사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해자는 치료 때문에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요. 가해자는 형사재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결과를 통보받는 일밖에 없는 겁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발생되고 어떻게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다고 정신이 없는데 그 사이에 수사는 진행되거든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신문조사도 작성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조사받고 기소까지 해서 체판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피해자는 치료 다 받고 나오니까 통보도 못 받고 재판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분은 선고, 그래도 선고를 남겨두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사실 선고만 남았다는 말은 시험 다 보고 난 뒤에 합격자 발표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피해자로 살 수 있는 건 많이 제한돼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정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부분, 더 나아가서 사건 자체를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변론 재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과도 못 받았다. 사과도 받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하든가 아니면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못다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든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기도 힘들다면 형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범죄자들, 피해자들, 피고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도 대응하고 하는데 피해자 그 자체가 법정에 가도 자기 자리가 없어요. 방청석에 앉으셔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이라서 피해자가 제한되니까 형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거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돼요. 검사님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판사님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와 같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게 된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평성이 한 번 있는 일 제대로 못하는 부분 어느 정도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또 재판 선고가 끝나서 어떻게 보면 재판이 나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가 3심입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시고 억울하다면 본인이 항소를 못합니다. 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만 하고 검사만 합니다. 검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억울한 법은 이대로 못 끝낸다. 항소 요청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검사 쪽에. 그런데 이 사고는 대학생 2명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성 침범하고 또 역주행까지 했어요. 이거는 거의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동성자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건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농도 그리고 피해자 다친 거 본인의 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받는 게 정렬화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지만 이 동성자, 이와 같은 동성자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친구가 같이 라면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가다가 길을 안내하다가 이와 같은 사고가 났는데 검사님이 그때 음주운전, 그러니까 이미 윤창호법 최상에 대해서 적용되고 피해자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중한 상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대해서 제가 선임하고 형사기록을 열람해서 보니까 검사가 음주운전 방지죄로 기소를 해줬던데 벌금 300만 원 구형했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네,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많이 관대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입건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입건을 하더라도 심하면 집행유예, 대부분 벌금에 불과한데 이것도 그렇게 끝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열람 복사해서 진정서 넣고 의견서도 넣고 하니까 결국은 판사님이 그걸 읽고 판단하는데 판사님은 벌금 300을 검사가 구형했는데 판사님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 구형보다 판사님이 선고를 더 높게 하는 경우 이런 걸 올려치기라고 하거든요. 원래 사실 원래 기본적으로 보면 검사가 높은 구형을 하고 그것보다 적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적게 판단을 해서 내리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군요. 그걸 속칭 올려치기라고 하는데 검사님이 올려치기를 해주셨어요. 판사님이 올려치기를 해주셨는데 1심에서 해오고 났는데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 방지에서 피고인은 항소를 할 생각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행유예 받고 끝내지면 오히려 벌금은 금전적인 손실이라고 보는데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얌전히 살면 조용히 살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넣으면서 검사님한테 300만 원 벌금 구형한 검사님한테 진정서를 넣었어요. 의견서 녹화하니까. 또다시 검사님은 항소를 해주셨어요. 피고인이 항소를 안 하고 검사가 항소한 경우 이것도 속칭 올려치기라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올려치기를 해서 항소심에서 결국 음주운전 방조 이 방조하신 분하고 또 음주운전하신 분 이분은 1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됐죠. 법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원에서 선거하는 거 보면 피해자분들 정말 억울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 외에도 모든 교통법률 관련 상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났을 때 과실비율 몇 대 몇일까요도 좋고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뭐든 좋습니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공고사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운전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최근에 아주 컸던 사고죠. 의란이 사고도 있고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은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고 예외적인 사건인데 통상적인 것을 이야기 드린다면 아까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동승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방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혈중알고론 측정해서 음주했으면 운전자만 처벌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사고 났으면 더더욱 운전자까지 처벌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본다면 2018년도 인터넷 뉴스에 따른다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사항이 96건이고요. 그중에 집행유예가 5건밖에 안 됐어요. 벌금은 89건. 실형은 아예 없었고요. 하지만 그때 그 시기에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몇 건이냐 보면 40만 2,301건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40만 2천여 건 중에 다 동성자가 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음주교통사고가 40만 2천 건 일어났는데 음주운전 방조, 동성자에 대한 방조로 기소된 건은 96건, 100건조차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어랑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서 음주운전 교사, 음주운전 교사를 넘어서 사고,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서 위험운전치사, 윤창호법 공범으로까지 기소했어요.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판사님의 목소로 남아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이하 같은 적극적인 수사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걸 묻는다면 이건 인권침해고 검사의 기소권 납력밖에 되지 않겠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태도 음주운전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언론에서 화제가 돼서 이렇게 또 기소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또 이게 언론에서 이와 같이 커지지 않았으면 음주운전 방조로 끝났었겠죠. 처음에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 언론에 처음에 접한 게 음주운전 방조로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제대로 수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질문을 좀 드려야겠네요. 음주운전 차량이 함께 타고 있을 때 동승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게 지금까지의 수사기관 태도로 본다면 단순 동승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차를 적극적으로 빌려줬다든가 키를 빌려줬다든가 운전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상사가 부하에게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시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방관했다든가 아니면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을 알면서도 술을 팔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형법상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단순 동승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끝내버리는데 사실 단순 동승했다 하더라도 보통 방조라는 것은 음주운전을 도와주면 방조에 해당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방조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떠나가지고 옆에 타주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길 안내 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법리적으로도 동승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조죄로 조사하고 오히려 진짜 술 먹은지도 모르고 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벌한다든가 해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수사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1563번님께서는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 한잔했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옮길 일이 있어 생겨서 차를 빼던 중에 경미한 사고가 났어요. 보험 처리하기로 했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처리가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보통 음주운전 처리가 되는 것은 단속에 걸려가지고 단속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경찰관 통해가지고 혈중알코올농도 호흡기 측정을 하든가 체열 측정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야지 음주운전이 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소주 한 잔 드셨다. 혈중알코올농도 자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또 피해자와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로 봤을 때는 피해자도 술을 먹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도 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 상담자 술 한 잔 드시고 음주 취소되신 분도 있어요. 이번에는 진짜 정말 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술 한 잔 하는데 차는 빼줘야 돼.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변명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술 먹을 일이 아닌데 술은 먹고 차는 입고 가져가야 되는데 대리기사는 부르니까 안 오고 또 술은 어느 정도 먹고 사실 술을 먹어도 완전 만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해볼까? 뭐 문제 없는 거예요. 안 걸려요. 사실 음주운전 단속 자체도 1년에 음주운전 단속 술 먹든 안 먹든 본인 운전자에게 한 번 정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확률 자체를 따진다면 한 1,000분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죠. 하거든요. 또 하니까 정신도가 처음에는 바짝 차리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안 나고 단속 안 걸리니까 끝나죠. 그러니까 할 만하네.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는 단속으로 걸리든지 사고로 걸리든지 그렇습니다. 결국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늦게 걸리면 늦게 걸릴수록 언젠가는 걸리는 건 시간 문제고요. 걸렸을 때 그 사고는 키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감당 못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리 운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대리기사님이 주차가 좀 좁아서 운전자가 대리기사 말고 차주가 대신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음주운전인 거죠. 대리기사가 신고를 한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대리기사님한테 운전 맡기셨으면 그때부터 얌전히 가만히 계세요. 주차까지. 네. 가만히 계셔야 되지. 거기에서 길이 이 길로 갔니 저 길로 갔니 운전을 왜 그렇게 하니 하시다가 보통 문제되는 거지 대리기사님들이 거기에서 그냥 대리기사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차를 두고 가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 대로상에 차를 두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화가 나서? 네.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이제 차주가 운전하면 그걸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차주도 결국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긴급피난에 해당돼서 처벌 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거든요. 차 무조건 두고 갔다고 그걸 주차장에 사실 주차장에 좀 잘못 주차된 거는 그거는 하시다가는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받고 고속도로에 세웠다. 그거는 술 드셨더라도 빠지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대한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떠나가지고 그러면 대리기사님은 그렇게 해도 되냐. 그렇게 했다가는 일반 교통방해주로 대리기사님도 신문의 징역증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음주운전하지 말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낮에도 더 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해 주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